일리아칸의 힘은 다시 봉인되었고 아무래도 산자인 세상에 너희 자리는 없는 것 같구나 일리아칸 네놈들이 네놈들이 겁이 아군단장 일리아칸의 힘은 다시 봉인되었고 아르데타인을 위협하던 어둠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시 악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신과 같은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카인의 죽음 이후 계속해서 에어가이치 계획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 계획의 전신이 된 이론 그것은 힘의 잔용 아이시만 박사에게 그 이론을 만들게 한 건 일리아칸의 눈 루비아이었지 질병의 기운은 우리의 눈을 피해 점점 더 퍼지고 있다 모두가 조사를 의미하다 말했지만 모두가 조사를 의미하다 말했지만 이제는 다루구나 결국 결국 쇠락하여 죽어갈 하찮은 미물이여 오랜 시간 나의 영혼은 이 어려운 땅에 붙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되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uş 하하하하 몰아플 꿇어라 너희의 비천한 생명은 내 앞에 모조리 싸워가 문드러질 것이니 질금의 권능 아래서 모든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나리라 울부치자라 내가 바로 죽음의 왕 일리아 칸이다 왕이 죽음의 왕 모든 것은 죽음의 왕 여기 있다 해서 불 Ев 엽 해 proces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